아, 아, 모두 주목 이것은 과대광고 과학의 꿈이 큰 광고 우리는 앞으로 화성까지 피자를 배달할 것입니다 모든 투자자를 억만장자로 만들 작정이고 세계 최고의 해커도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 것입니다 자산, 건강, 심지어 댕댕이까지 관리하는 AI 집사를 개발할 것이며 지구의 공기를 100년 전처럼 돌려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한동안 모두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경쟁자들은 말하겠죠 누군간 비웃겠지만 분명히 맹세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더 쉽고 편안하고 더 새로운 금융이 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이런 맹세 누가 할 수 있죠? 신한